히메코 히메코 씨, 보세요. 약속대로 데려왔어요. 괜찮아!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네가 안 보여서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소개할게. 이쪽은 블랙스완 씨. 기억의 정원에 기억하는 자야. 응. 히메코 언니가 그러는데 꿈 세계를 조사하다가 만나게 됐대. 아직 일면식밖에 없는 사이야. 하지만 네 덕분에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네. 그나저나 어쩌다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환술 능력을 가진 여자가 널 습격했다는 뜻인가? 이름은 스파클. 페나코니에 섞여 들어온 가면의 우인이죠. 한동안은 찾아오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분명 뜻대로 된 줄 알고 어디선가 뿌듯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잘 아는 모양이군. 물론이죠. 저는 이곳의 모두를 잘 안답니다. 페나코니에선 누구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억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죠. 스파클 씨의 속임수가 사람을 환각에 빠트릴 수는 있지만 그 기묘한 꿈 세계는 페나코니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페나코니 자체에서요? 아직도 모르겠어. 무슨 수를 썼는진 모르겠지만 꿈의 땅은 가족이 심혈을 기울여 지켜낸 결과물이자 완벽하게 살게 된 좋은 꿈이야. 하지만 네 친구가 떨어진 기억의 영역이 바로 꿈 세계의 본 모습이지.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신비롭고 변화무쌍한 미궁에는 기억의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어. 맞는 말이야. 너희들 혹시 꿈 여정을 시작했을 때 어떤 풍경이 펼쳐졌는지 기억나? 어? 다들 같은 풍경을 본 건가? 그 후에 객실과 거울을 지나 지나긴 복도에 도착했던 것 같은데. 생각의 회랑. 호텔 직원은 그걸 이렇게 부르더군. 그 풍경 말이야. 꿈 속 페나코니와는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블랙스원 씨가 설명한 꿈 세계와는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맞네.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니 확실히 비슷한 구석이 많지. 게다가 몇몇 단골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원래 꿈 여정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꿈 속 호텔에 도착해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현재 수리 중이라고 하더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건물 전체를 수리할 일이 생길까요? 이 친구가 겪은 일까지 종합해보면 답은 확실해지죠. 페나코니의 좋은 꿈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심해에 빠지는 거죠. 침몰이야? 그렇다면 꿈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가요? 꿈 세계 호텔에 일어난 일이 그 징조인 셈이지. 이제야 가족의 언행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던 이유를 알겠어. 이 소식이 외부에 퍼지면 투숙객의 실제 안전과는 별개로 축제에 비할 명예가 추락할 터. 그들로선 조화의 축제가 머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그 사실을 숨겨야 했겠지. 아마 투숙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친구가 마주친 괴물이 그 증거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건 기억의 영역의 미미예요. 죽음과 사례를 뜻하는 미미 가족이 공헌하는 100% 안전한 꿈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건 페나코니에선 누구든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 가족도 포함인 걸까요? 블랙스완 씨, 어떤 상황인진 대충 알겠어요. 그럼 다시 처음 제안으로 돌아가서… 기억의 정원은 왜 은하열차와 협력하기로 한 거죠? 음… 한 가지만 바로 잡을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이지 기억의 정원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죠. 히메코 씨, 저는 그저 기억에 관한 교환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도 추구하는 미학이 있거든요. 저는 기억하는 자이지만 수집가이기도 해요. 수집가로서 그 반짝이는 소중한 기억들을 보고 싶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은하열차의 모명객이자 개척의 길을 실천하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잠재력도 이 무대에서 유일무이한 빛을 뿜어내리라는 것도 믿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이유랍니다. 악몽과 좋은 꿈이 교차하는 지점은 기억의 요람으로 즐겨기죠. 좋아요.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잠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천천히 논의하세요. 히메코, 어떻게 생각해? 저 여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선 안 돼. 왠지 우릴 부추기는 것 같아.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꿈 세계의 이변이 실제하고 그 이변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계략이라면… 높은 확률로 시계공의 초대장과 관련이 있겠지. 흠… 어떻게 추론해낸 건데요? 우선 극단적인 상황은 배제하고, 꿈 세계의 이변을 일으킨 배후가 가족과 대립하는 입장이라는 걸 고려하면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게 돼. 누군가 페나코니에 대한 가족의 통제력을 방해하기 위해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거나 가족이 자구책으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한 걸세. 하지만 초대장애의 암화문과 가족의 반응으로 짐작건대,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네. 그렇다면 무명객의 암화문을 보낸 사람과 꿈 세계의 이변을 일으킨 배우자가 같은 소속이거나 한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르는 일이죠. 숙법만 놓고 보면 우인과 리들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컴퍼니도 암화문 해독에 성공했잖아요. 마치 세븐스? 확실한 건 아니니 벌써 긴장하지 마. 하지만 이 암화문이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개척을 향한 의도적인 초대라면 우리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지. 그럼 이제 내 발견을 공유할 차례군.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일세.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페나코니에서 은빛 갑옷을 입은 거구의 사녀를 본 사람들이 있다더군. 사냥개 가문을 수소문하고 침입자를 봤다는 손님들을 찾아다녔다네. 그리고 이걸 얻었지.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들려? 오늘 열차, 오랜만이야. 페나코니에서 재밌게 놀고 있으려나? 어? 그 해커 소녀잖아! 볼른만 말할게. 너희가 페나코니의 이상현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 우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즐겁다고 해야하나? 너희가 더 깊이 조사할수록 좋은 꿈의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 가족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지? 우리도 알아낸 정보가 있거든. 이제 내가 그 정보를 넓은 아량으로 공유하려가. 그런데 어쩌나. 즐거운 휴가도 이제 끝이겠네. 이 코드를 드림플에 입력하도록 해. 꿈 여전히 사용되는 정치말이야. 그리고 히딩랩에 가서 확인해봐. 좌표는 압축해뒀으니 한 번에 복사하면 돼. 다들 쌤 이야기는 들었지? 기대해도 좋아. 그 녀석은 단순해서 정정당담하게 결혼한 걸 좋아하니까 너희와 죽이 척척 맞을 거야. 그 녀석의 열정에 밀리지 않길 바래. 참, 쌤이 이 말을 전해달래. 다할 수 없는 꿈에서 머지않아 연극이 펼쳐진다. 각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힘내. 너무 뒤처지진 말라고 무명해. 그 스텔라론 헌터들! 테나코니에도 판을 깔아뒀더니 진짜 성가시다니까! 상황이 확실해졌군. 축제의 별은 겉보기와 달리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 시계공의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 견제하고 있지. 유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2층 탈전으로 무고한 사람들까지 휘말리는 건 시간문제일세. 용암의 불길 기사, 쌤은 그라모스 철기관 잔당이라고 하네. 태생적으로 유전자가 기조된 전사라 일반인과 인지력이 다르고 행동 또한 결단력 있고 매정하다 두군. 카프카나 블레이드에 견줄만한 위험인물이야. 이건 협박 편지일세. 은랑이 이야기한 히든맵은 봉쇄된 꿈속의 호텔이겠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 다녀와야겠군. 그래서 곧바로 제안하지 않은 걸세. 하지만 지금 보니 은하열차가 나서야 할 이유가 있는 듯하군. 가족이 물으면 열차팀은 스텔라론 헌터를 쫓고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테고 그럼 그쪽도 이해해줄 거네. 우린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작전을 진행하면 되겠지. 아무래도 의견일치를 본 것 같네. 그럼 돌아가서 블랙스완씨에게 얘기해주자. 왜 제로솔글래드는 없는 걸까? 블랙스완씨, 열차팀은 당신에게 협력하기로 했어요. 기억의 영역에 가면 우리에게 적절한 길잡이가 필요하겠죠. 맡겨만 주세요.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은 없을 거예요. 마치 세븐스? 방으로 돌아가서 꿈 여정을 준비하도록 해. 모두 순조롭다면 꿈세계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나자. 난 현실에 남아 모두의 안전을 지키겠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직접 가족과 협상하는 것 어떤가, 블랙스완씨. 여러분의 동료를 구했는데도 절 못 믿으시는 모양이네요. 물론 이의는 없답니다. 그저 기분이 좀 상했을 뿐이죠. 부탁할게, 웰트. 그럼 우리는 꿈세계의 진실을 보러 갈 준비나 하자고. 앞으로 한동안 바쁘겠네. 반디는 현실로 돌아왔으려나? 아, 내겐 연락처가 없지. 블랙스완씨에게 물어보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걱정 마. 그건 현실로 통하는 일방통의 문이거든. 그 아이에게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몰라도. 그래, 내가 지켜줘. 페나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님. 익숙한 방으로 돌아왔어. 이쪽이야, 달님. 어때? 불편한 곳은 없지? 그렇다면 다의 기억물질에 민감한 네가 남들보다 더 쉽게 꿈색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알아. 내가 네가 괴롭지 않도록 약간 손을 써둘게. 걱정 마. 네 동료도 안전해. 꿈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소지품을 하나씩 받았거든. 이러면 기억의 영역에서 두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 다들 각자의 방에서 깨어났어. 이제 안심하고 날 따라올 수 있겠지? 시간이 없으니 어서 로비로 가보자. 마치 세븐스의 방이 코앞이니 가서 합류하자. 마치 세븐스의 방이 코앞이니 가서 합류하자. 마치 세븐스의 방이 코앞이니 가서 합류하자. 왜 이러는진 알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안에는 기억의 영역에 들어선 순간부터 현실의 건축구조는 무의미해져 마찬가지로, 항법사 아가씨가 이야기한 로비를 찾으려면... 저... 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가엾네... 잠깐, 근처에서 다른 사람의 기운이 느껴져...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어떡해... 여긴... 설마 직원도 없나? 어라? 너희들이 여긴 어쩐 일이야? 그건 아니야... 그저 여기가 어딘지 모를 뿐이지... 인쇄치레는 이쯤 하고... 우선, 질척되는 이 녀석들부터 함께 처리하는 게 어때? 영광이지... 그럼 부탁할게... 성폭력이 더 높은거 같다고... 아래,으로서 그리고 이 녀석들부터 다가ап입을 한다고... 아, 질척되는 이 녀석들부터 압니다... 중간에 매우 특징이라도, 어, 이 녀석들과의 공격이 더 나아가나... 중간에 매우 특징이 Union이 pointers... 내가 온다. 목표! 역지수 알아! 성렬 시작! 이제야 잠잠해졌네. 둘은 여기 어쩐 일로 온 거야?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해. 어쩌면 너희 생각처럼 복잡한 일은 아닐지도 몰라. 이게 다 한 가면의 우인 때문이거든.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야. 눈앞에 화려한 빛이 펼쳐지더니 어느새 여기 도착하게 됐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숨기다니. 기억하는 자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텐데. 마침 잘됐네. 이 꿈 세계는 위험천만 하거든. 목표가 같은 듯하니 함께 다니는 게 어때? 너희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줄게. 기억의 영역에선 나도 기억하는 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가족을 만나더라도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설명도 보태고 주든. 네 생각은 어때? 고마워. 진심이야. 또다시 함께하게 돼서 기뻐. 블랙스완씨. 진심. 진심. 이쪽은 ac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기억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팁을 알려줄게. 어때? 몸 주변에 흐르는 기억물질이 느껴져. 이제 적당한 위치로 가서 벽을 올라가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정문으로 나가자. 이루어지리. 배웅의 주 죽음이 다가옵니다. 두렵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검이 아직 못 있군. 여긴 막다른 곳이야. 제법 순조로운걸. 넌 기억의 천부적인 재능에 있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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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이런 장면을린것은 또 찾아뵙니다. 두려워. 도착했어. 로비와 똑같은 승강기가 있으니 이걸 타면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거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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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retraopy tarix 룸에서 황무질을 뚫고 자라는 꽃 보물이나 아침 햇살을 향해 피더니 내게 속삭이더라 사람들은 왜 기쁜 잠을 선택할까 아, 그건 아마... 꿈에서 깨어나기가 두려워서겠지. 조심해. 주변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 다들 경계를 늦추지 마. 사는 개 드디어 추적이래가 우릴 analog이 달라요. 다이아몬드가 나 사는 개가 들어. 사는 개야 말이야. 그 아 어 뭐 어 으 으 으 으 으 미야 으 으악! 괜찮아? 나 좀 봐. 진정하고 쉼 호흡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할게. 아무 일 없을 테니 마음 편히 가져. 미안한데 잠시 좀 다녀올게. 죽음이 떠들고 있으니 직접 가서 히메코 씨와 마치 세븐스 씨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상황을 알려야겠어. 이 친구를 부탁해, 아케론 씨.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이야. 그 여자아이를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 내가 머뭇거린 바람에 그 소녀가 죽었어. 미안해. 하지만 그때 내가 공격했다면... 미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네가 화난 거 이해하고 받아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눈을 똑바로 뜨고 진짜 적이 어디 숨었는지 어떻게 맞서야 할지부터 생각해야 해. 괴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마. 네가 중심을 잡아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 누군가 내게 이런 충고를 했었지. 적을 불쌍히 여기지 마. 그건 자신에게 잔인한 일이지. 그러나 진짜 적이 누군지 똑똑히 판단해야 해. 그리고 검을 휘두르는 의의와 대가가 뭔지 반드시 알아야 하지. 이건 수많은 핏값을 짊어진 자가 내게 해준 유일한 충고야. 나 왔어. 히메코 씨가 전할 말을 했대.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어. 어떤 상황인지 알겠으니 예를 드리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 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반디에 관한 일을 먼저 조사해도 돼요. 잠시 후 시계소년 조각상 앞에서 합류하죠. 그래서 히메코 씨의 부탁대로 두 사람을 현실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못다한 이야기는 돌아가서 하자. 블랙스완 씨, 혹시 포털 같은 거 열 생각은 없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 친구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것 같으니 방금처럼 거친 이동 방식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반디 씨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처에 반디 씨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너희의 기억으로 만들자고. 돌아가면서 조사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네. 이만 가자. 다른 길을 찾아야지. 미안한데 몇 분만 시간을 줄래?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부디 죽음이 기나긴 꿈을 끊어내고 그대를 현실 세계로 인도하기를. 이만 가자. 이쪽이야. 날 따라와. 의미에서 안 쓴다. 아직 불쾌한 잔으로 아름다운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끝에 이번엔 해보는게 자유가 여전을 Dahaür해 이루어지리 죽음이 다가옵니다 성렬 시작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배웅이 좋지 괜찮아 성 괜찮아요 두렵죠 여긴 곳곳이 타버린 자네잖아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은 걸 보니 범인이 멀리 가지는 못했어 아무래도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 이 괴물은 열에너지 무기이다 이 괴물은 고열 반응에 죽은 것 같아 이상하네 이 흔적들은 모두 방금 남겨진 거야 그렇다면 조금 전 떠난 사람이 방금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까? 이 정도 단서만으로는 나도 추론하기가 어려워 네 직감을 얘기해줘 네가 그랬잖아 기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 자네들의 기억에 따르면 그 사람은 평범한 성인 남성보다 키가 크고 건장해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해서 괴물을 단칼에 처리하지 아마 용병이나 킬러일 거야 그는 로비 쪽 문을 통해 호텔 깊은 곳으로 들어왔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봤다는 건데 아까 했던 말은 취소할게 한시라도 빨리 반디시의 흔적이 남겨진 기억의 영역으로 가야겠어 그 자의 처리 스타일로 봤을 때 그 자의 목적지가 그곳이라면 현장엔 아무 단서도 남지 않을 거야 이쪽이야 내가 최대한 안정적인 지름길을 만들어줄게 그 자의 목적지역으로 가야겠어 아, 로비를 벗어나니까 구조물이 엉망이 됐어. 저쪽 복도로 가자. 밈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히왕찬란 그 자체네. 히왕찬란 그 자체네. 이 방 맞아? 맞아. 정확히는 이 아래지. 둘은 기억하는 자처럼 물리적 구조물을 통과할 수 없겠지만, 너희를 안전하게 아래층 방으로 보낼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 아주 간단해. 저 샹델리에 보이지? 이제부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작은 소동을 일으킬 거야. 지난번에 가르쳐준 내용 기억나지? 기억물질의 흐름을 느끼며 벽 위로 올라가서 샹델리에 다가가 봐. 독특구는 이 앞자리에서 샹델리가 숨는 중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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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신기하단 말이지. 기억하는 자 없이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 그럼 소리를 듣고 몰려든 이 호기심 많은 녀석들을 돌려보내줬다? 저도 모두를 보호 도와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아와. 하지만 전후 맥락은 우리가 맞춰봐야 할 거야. 어서 움직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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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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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지 마! 배웅이 주지 피안의 파멸시 저도 모두를 보고 도와줘요, 스파르브씨 난 이 절경에다 초대할 수는 있지 액션 2, 지드링 어려운 성큰 지명의 변화 ули? 오전 도망치지 히암 파멸시 도망치다 탄 이런덕 액션과 지탱! 클라라 용감해지기! 클라라 용감해지기! 이 시장! 나도 모두를 도와줘요 스파르브씨! 띵! 전 괜찮아요! 멍물은 본디그 법 인간의 몫이다! 막물은 본디그 법 인간의 몫이다! 로또클 통과! 초코화작전 지탱! 루기룡 지탱이야! 초코화작전 지탱이야! 초코화작전 지탱이야! 안살려, 클라라. 항상 기억할게. 난 니 잘 초대할 수는 있지. 액션 2 지탱! 기안의 파멸! 소탱 시작! 우기! 두렵지 않아요! 저도 모두를 보았! 소요스바르그씨! 사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게! 고소한 악기들! 타이장에 다시! 고소한 악기들! 소요스바! 피가내네! 고소한 악기들! 피가내네! 왜 화이픈! 연실이 끌어짐! 저 죽음이 다가온다! 아... של장! 비안에 파멸! 누르크너로 액션 원 지탱! 이마의 눈으로 보고 있어 사나가 팍! 그리! 인간의 몫이다! 난 이 절경에 닿을 초대할 순 있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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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의 변호! 너무나 큰 놈보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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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두를 도와줘요! 스배로그씨!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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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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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어 이 모델은 저들에게 남겨두자고, 딸링. 정말 멋진 연극이었어. 고생했어, 기억하는 자. 아주 멋진 계략이었어. 레인저와 헌터가 함께 나타났을 땐 얼마나 긴장되던지, 네가 그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 줄은 몰랐다니까. 약속대로 이 아이를 데려왔으니 거래는 끝이야. 아무래도 우리의 무명객 친구가 어리둥절한 모양이네. 걱정 마. 내가 설명해줄게. 어쨌든 친구, 넌 이쪽한테 고마워해야 해. 널 속인 게 아니라 구해준 사람이니까. 그 갤럭시 레인저로부터 말이야? 그래, 난 이렇게 충격받은 표정이 참 좋다니까. 친구, 이제 톡 까놓고 모든 걸 알려줄게. 그 아케론이라는 여자는 네 생각만큼 간단한 인물이 아니야. 갤럭시 레인저는 무슨... 그 여자는 사도야. 죽음도, 이런 결말에도 모두 그녀지시지. 수렵이나 파멸... 어쩌면 종말일지도 모르지. 그런 건 상관없어. 이런 운명의 길은 결국 하나의 결말을 가리키거든. 컴퍼리 쪽 정보를 알려줄게, 친구. 혹시 명화대궁 페토라의 이프리트를 알아? 아무래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군. 하긴, 소멸파인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그럼 내가 설명해줄게. 명화대궁은 페토라에서 온 화마이자 원소 생명체야. 그의 탄생은 어떤 지니어스와 관련이 있다고 해? 그는 세력과 함께 영원한 불길의 관절을 꾸리고 나노쿠를 은인으로 여겼지. 그들은 대공의 지도하에 곳곳을 불태우고 침략하며 파멸의 의지를 실천했어. 심지어 다른 소멸파조차 봐주지 않았지. 가족들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계략을 쓴 건지 몰라도 저런 녀석까지 초대장을 받았을 줄이야. 영원한 불길의 관절은 거절은 커녕 매서운 기세로 축제의 별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맹세했지. 하지만 걱정 마. 그건 지킬 수 없는 맹세일 테니까. 왠지 알아? 이프리트가 죽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죽었어. 범인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이프리트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수멸파가 받은 초대장을 간탈했지. 그렇게 영원한 불길의 관제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 그리고 그 후 신비로운 갤럭시 레인저가 페나코니에 도착해 오르골 하나만 가지고 호텔에 체크인한 거야. 뒷얘기는 굳이 더 안 해도 되겠지, 친구? 갤럭시 레인저는 신출 기모란 데다 서로 간의 교류도 적어 베일에 쌓여 있어 입 다물고 있느란 증거를 찾을 길은 없지. 컴퍼니가 어떻게든 추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친구,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진실에 가까워질 기회를 영영 포기하든지. 내 초대에 응하고 페나코니를 전복시킬 만한 사실을 듣든지. 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 기다릴게. 하지만 오래 기다리진 못할 거야. 준비가 되면 날 따라와. 내게 협력할지는 그 사실을 본 후의 결정에도 늦지 않을 테니까. 아키론 씨가 어떤 에이온지의 사도라고? 어벤춘 씨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래도 내게 선택권을 줬잖아. 아무래도 블랙스원 씨와 다시 얘기해 봐야겠어. 너의 의미가 제일 쉽지 않게 되면 오호, 꼭 상처받은 동물 같은 표정이네. 아직도 나랑 이야기할 생각이 있어? 난 아직 네 심리치료사는...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냐. 네가 혼란스럽고, 몹시, 슬프다는 건 알아. 그 여자아이가 누구든... 어쨌든, 네가 어벤츄렌시를, 아니면 날 믿고, 그가 말하는 사실을 봐줬으면 해. 그래야 페나코니키 내가 널 지켜줄게. 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에 널 다시 동료들에게 데려다주도 늦지 않아. 진실과 더 이상의 무고한 히스... 혹시 모르니까 이제부턴 내가 밈의 형태로 네 곁에 있어줄게. 어벤츄렌시를 만나러 갈지 거절할지 선택하자. 네가 올 줄 알았어. 참, 그 기억하는 자는... 됐다. 너는 전에 내가 얘기했지? 동료와 상의하거나 반대로 날 여기용하는 것도 환영이야. 그것도 내게 너희의 가치를 보여주는 셈이거든. 난 믿지는 거래는 안 해. 친구들, 부디 날 실망시키지 않았어. 가자! 이쪽이야. 참, 그렇게 말한 뒤에 내가 뭐라고 덧붙였더라? 아, 익숙한 복도와 방이네. 기억나? 지난번에도 여기서 만났잖아. 도착했어. 바로 이 문 안쪽이야. 숨을 멈추고 똑똑히 보라고. 아, 생각났어, 친구. 그리고 나서 같이 재밌는 게임을 했었지? 봐! 지금 이 순간이 꼭 그때와 비슷한 것 같지 않아? 전부 기억났어. 그때 넌 내게 이렇게 말했지? 보라고, 친구. 게임은 시작됐어. 나와 거래하자. 넌 거절할 수 없어. 이유는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어. 이유는 없고, 오빠, 나 왔어. 잘 왔어. 공연 준비는 잘 돼가? 그럭저럭. 걱정 마. 그럭저럭? 그건 곤란한데. 넌 가족의 자랑이잖아. 네 완벽한 노래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줘. 알겠어. 오빠,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시계공에게 초대받은 손님들 때문에 그래? 그래. 죽음이 몇몇 손님을 데려갔다는 보고를 받았어. 어쩌면 누군가에게 사주받은 걸지도 몰라. 아, 미안. 네가 막 돌아왔다는 사실을 깜빡했네. 아마 이 일에 대해 모르고 있겠지. 언제부터인가 죽음이라는 악몽이 페나코니에 나타나 사람들을 무차발적으로 습격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신적인 죽음을 가져다줬어. 하지만, 가족이 만든 좋은 꿈에는 어떤 불행도 일어나선 안 돼. 그것은 괘씸하게도 좋은 꿈의 질수와 평화를 깨뜨렸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설마, 또 피해자가 생긴 거야? 그래. 피해자는 총 두 명이야. 밀입국자. 그리고... 너. 그만 둬, 우인. 너에게 크게 실망했으니까. 정말 예리하네, 당날개 소년. 조하의 선거가 정확했군. 우인의 말은 당초에는 우매하나, 종국에는 간사하고 오만하니. 이만 돌아가, 그분의 꿈세계는 널 환영하지 않아. 아앙, 정색하지 마. 노래 가사까지 인용해가면서 뭘 그렇게 진지하게 굴아? 난 그저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나설 생각이 없는지 궁금한 것뿐이야. 네 불쌍한 여동생은 이미 죽었잖아? 동생을 위해 복수하고 싶지 않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운명의 날이 도래하면 반드시 고지곧대로 심판해 주지. 이것까지 참아내다니 대단한걸? 정말 냉정한 녀석이라니까. 어쩌면 우린 대화가 잘 통할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네 여동생인 척 얼굴 좀 비춰줄까? 너도 조하의 축제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잖아. 안 그래? 가족에겐 계획이 있으니 그 교활한 새치여로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더럽히지 말아라. 우인이여. 아이 알겠어. 그냥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누가 당날개에 못장식을 박은 소년을 거절할 수 있겠어? 됐어. 이미 그분의 빛 아래에 범인의 정체가 탄로났으니 머지않아 자신의 께에 걸려 넘어질 거야. 그 자가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칼을 휘두르고 활씨를 당겨 악인이 흩뿌린 독이 제 머리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분을 경애하지 않는 외부인은 자신이 저승에 가게 될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겠지. 그리고 난 그분의 선봉장이 되어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리다. 시계공이여. 시계공 gen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